네 정말요 저도 학교에서 조금 배웠는데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patterns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역사, 릭스코아 한국, 정말 풍부, 딱수, 정말 여기서는 뭐예요? 정말로 풍부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풍부, 랑은 뭐예요? 이거는 알다고, 알다, 랑은 뭐예요? 랑은 무슨 뜻이에요? 랑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 랑? 네, 정말요. 랑은 조금 배웠어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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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뇨 혹은 배우다? 학? 네, 학. 네, 네. 혹 배우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그리고 능, 더 많은 것이 능. 그리고 감, 따이. 감 따이. 생각해요, 이거죠? 감 따이. 더 많이 있어요. 많은 것. 뇨 많다. 뇨는 뭐예요? 이것도 대명사에요 대명사 그러면 또 해볼게요 진샥 대 진샥 대 진샥 대 진샥 대 진샥 대 한국은 한국의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한국의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한국의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한국의 역사적 변화는 불구하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한국의 역사적 변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한국의 역사적 변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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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지해 독특한 독특한 민은 여기서 한국을 뜻하는거죠?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정체성 불구하고 한국에도 변동이라는거 있어요 변동 변화하고 비슷한 말인데 변동은 잘 안써요 변화 많이 써요 변동 역사의 변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주가 불구하고 아니에요? 막주가 불구하고 같은데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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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짝찬라베이 맞아요 마스지아깟주어박 분리 북과 남의 분리 분단 찌아세하면 합치는거죠? 찌아깟하면 분리해요? 네 분단 네 찌아깟주아 이거 합치다 통일 예를 들어서 이런거에요 합치다 이거 합치다 통일 이거 반대말인데 이러면 찌아세 이래요? 찌아세 네 네 틴인백 써줄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 동얏 봄냇 합치다 아 찌아세 아니구 오케이 오케이 고태유 찌아깟 동얏 봄냇 네네 동유 동유하다 네네네 한국라모판관종 부분 모판 부분 중요한 부분 현대 현대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판관종 구할 리스 현대 그 한국어 읽을 때 아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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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거 중요해요 내가 그 자막 읽다 보니까 알겠는데 이거 하나로 읽을 수 있어요 현대 역사 중요한 부분 현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탱갱뱃도 마찬가지 라 라 라 읽을 때 독 탱갱한 탱갱 가우 탱갱 이거 라모판관종 구와 리스 현대 이거 하나가 일종의 가오와 구. 혹시 이거 트윙베드로 뭐라고 해요? 이거 트윙베드로 뭐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구 라고 해요. 구. 예를 들어서 단어, 구, 문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장은 가오잖아요. 단어는 뚜고 뚜. 그런데 구는 뭐라고 해요? 그냥 꾸 이래요? 트윙베드로? 단어는 뚜. 발음 뭐라고 해요? 껌뚜? 껌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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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뚜 읽을 때 껌뚜 아는 거 중요해요. 껌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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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그 저거도 모르겠고 원어민이 예를 들어서 노이 베트남 노이 속도 TNB에서 뭐라고 해요? 속도. 스피드. 비슷해요? 속도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